어오오오 슛 미스났어요가 자,이현이에이현이 골대앞에서 이현이 골대앞에서 슛 아!골! 와의 놓치지 않네 이골 긋처골 와이온이 와.... 이야 야야야야야 어!아!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이린 또 두 골째 아이린 두 골째 와 아이린 두 골째 와 와 또 골 와 야 쳐냈는데 그게 손 맞고 들어가네요 킥이 좋으니까 김진경 또 프리킥 골 와 프리킥 장인 와 자수민 킥인 와 와 와 세트플레이 미쳤다 이거 와 세트플레이 미쳤다 와 4대0 와 대박이다 삼각패스가 됐어요 킥인한게 가운데 김진경 간거 김진경이 이현이한테 준거 이현이 골대 앞에서 바로슛골 와 저걸 넣는다고? 저걸 어떻게 막 이거는 아이사키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세트플레이거든요 아이사키 그냥 거의 보이지도 않게 삼각패스 와 지렸다 예 안녕하세요 해고랑TV 데릭브로입니다 예 오신분들 구독 좋아요 예 부탁드리구요 오늘 경기 빅매치 구척장신 대 아나콘다 경기 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재밌게 잘 봤고 후토크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아나콘다 팀의 이제 연습 장면에서 어 박은영 선수하고 최연경 선수가 수비를 같이 몸싸움을 어 연습을 하다가 음 눈을 부딪혀가지고 박은영 선수가 눈이 퉁퉁 부으면서 피멍이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훈련을 잘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아나콘다 팀은 부상자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기를 시작하게 됐고 부상자가 나온 상황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됐고 박은영 선수는 이제 타이거 마스크를 쓰면서 벤치 멤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경기를 시작하고 보니까 아나콘다의 전술이 현영민 감독의 전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초반에 수비 위주로 수비 위주로 완전히 맨마킹 이현이와 어 그 다음에 이제 김진경 선수를 꽁꽁 묶으면서 김진경 선수 꽁꽁 묶으면서 음 최연경 선수하고 이렇게 이제 완전 맨투맨을 해주면서 수비에 어 계속 음 어 맨투맨 수비에 이제 압박을 당하면서 공격 루트를 찾지 못하고 그 와중에 이제 아나콘다 팀은 킥인 상황 공격 상황 그 다음에 어 드리블 돌파 이런 공격들이 계속 나와줬어요 그래서 전반에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경기를 진행을 했고 전반에 1대0으로 이렇게 어 경기를 끝마쳤죠 경기를 끝마쳤는데 음 굉장히 경기 내용이 음 비등비등하고 어 잘하면은 어 골도 늘 수 있지 않을까 아나콘다 팀이 예 이렇게 어 경기를 어 비등비등하게 잘 수비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이렇게 수비를 잘 막아준게 되게 잘했고 후반대에서 아이린 키퍼가 길게 또 롱킥을 한게 아이린 키퍼 킥은 어 포물손이 이렇게 낮게 그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슈팅처럼 날아가니까 어 저번에 원더우먼 팀도 박슬기가 만세골로 들어갔죠 이번에도 또 아이린 키퍼가 골 넣는 골키퍼 또 한번 그런 골을 넣게 됐습니다 어 오정현 선수가 손으로 막긴 했지만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린 키퍼의 그냥 어 원터치로 온골 이게 들어가서 2대0이 됐고 또 이제 계속 공격을 하면서 또 이현희 선수가 또 골을 넣으면서 또 3대0 4대0까지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이 됐고요 또 김진경 선수의 킥인 상황에서 오른쪽 킥인 상황에서 강하게 골대쪽으로 또 엄청 강하게 때려주면서 오정현 선수가 손으로 이렇게 막았지만 손 막고 튀어서 뒤로 들어가는 그런 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그 전에도 그렇게 프리킥 강하게 차서 넣은 골이 있었는데 김진경이 또 한번 이렇게 골을 넣었다 그래서 킥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현희 김진경 차수민 이런 선수들 피지컬이 되니까 킥도 굉장히 어 강하게 이렇게 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습을 또 꾸준히 했었고 그래서 무난하게 아나콘다를 4대0으로 이겼고요 아나콘다 팀은 그렇게 한 골 두 골 이렇게 내주면서 어 부상자가 또 나왔고요 또 주시은 선수가 또 얼굴을 막고 또 무릎이 다치면서 무릎 또 무릎이 다치면서 그렇게 이제 또 바깥으로 아웃됐고요 예 그래서 교체 선수 없이 이제 후반전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어 또 부상자가 나오고 또 아나콘다 팀은 힘든 경기를 어 하면서 1득점을 어 전반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득점을 하지 못해서 경기 어 구척 장실한테 패를 해서 2패 원더우먼 2패 이렇게 해서 최하위 두 팀이 이제 최하위로 내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자 다음 경기 지금 실력이 조금씩 조금씩 향상이 되고 또 어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 다음 경기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아나콘다 팀은 이제 원더우먼 팀을 어떻게든 잡아서 1승을 해야 될 것 같고 원더우먼 팀도 아나콘다 팀을 1승의 제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부상자 없이 또 회복이 빠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 김진경 선수의 프리킥을 굉장히 강한 프리킥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쳐내면서 손가락이 아프다고 했는데 손가락 골절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뼈가 금이 간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골키파가 음 제가 이제 그 손이 다쳤다고 아프다고 했을 때 이제 손가락 골키파가 손가락 골절이 많이 온다 센터링 크게 날라오는 거 그 다음에 뭐 프리킥 세게 차는 거 슈팅 체게 차는 거 이렇게 손으로 막다가 이게 꺾이면서 손가락이 많이 부러져요 골키파들이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팔굽혀 펴기 김병지 선수가 연습을 많이 했던 거 손가락 힘을 기르는 거 손가락이 많이 부러지기 때문에 근데 골키파를 안 했던 그런 여자 선수기 때문에 더 어 손이 뼈가 약하죠 그러니까 그런 하 그게 뭐 제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로 또 오정현 선수가 손가락이 부러져서 아마 오정현 선수가 교체 아웃되고 새 멤버가 오지 않을까 이런 선수가 생각이 듭니다 강보람이 아마 오지 않을까요 강보람 선수가 좀 잘 어울리는데 아나콘다하고 아나콘다하고 왜냐하면 아나콘다도 선수 교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시은 선수 다쳤죠 부상이죠 박은영 선수 눈 피망 들었죠 주시은 선수 무릎도 다치고 얼굴도 다치고 그 다음에 오정현 선수가 일단은 키퍼인데 어 손가락이 골절됐으면 키퍼로 계속 뛸 수가 없잖아요 뛸 수가 없으니까 오정현 선수가 교체될 확률이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강보람 윤태진이면 아나콘다 날라다닌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신생팀 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긴급 감독 회의를 해서 어 못 뛰는 선수 왜냐면은 팀 스쿼드가 없기 때문에 후보 선수 한 명이 있기 때문에 팀 스쿼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 탑골도 한 명 교체 멤버가 들어가고 원더우먼도 세 멤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나콘다도 세 멤버가 교체 멤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부상자 없이 지금 뭐 경기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 어 좀 시청자들이 예상한 대로 어 거의 아나콘다가 쇼핑이 꽤 좀 나왔어요 네 유효시팅이 몇 개 유효시팅이 나왔는데 결정적인 찬스 어 최은경이 터닝슛이 있었고 또 터닝슛을 못한 거 윤태진 선수가 또 들어가면서 슈팅을 못한 거 또 주시은 선수가 한테 흐른 볼 또 슈팅이 안 된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네 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나콘다는 그리고 후척장 씨는 이 맨투맨 수비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을 때 음 어떻게 빌드업을 할 것이냐 예 차수민 선수가 줄 데가 없으니까 요리조리 이렇게 막 계속 보면서 어쩔지 모르고 앞으로 길게 그냥 차 넣는 어 그런 패스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팀 양쪽 선수가 맨투맨으로 상대팀이 완전 옆에 붙어 있으니까 줄 데가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그냥 치고 혼자 나가야 돼요 예 혼자 나가면은 그 선수들이 이 선수를 막으려고 이렇게 달려들겠죠 그렇게 어 왔을 때 뭐 전진 패스를 준다든가 이현희 선수한테 준다든가 근데 수비 선수들은 대부분 저도 수비를 많이 했지만 그런 상황에 뭐 볼이 날라오면은 그냥 롱킹만 할 줄 알지 어떤 그런 드리블이나 이런 걸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합니다 어 그때 투 혼자 돌파를 한다든가 음 그렇게 해줘야죠 예 2대1 패스로 수비스끼리 2대1 패스하면서 나간다든가 예 원더의 강보람 예 자 다 많은 지금 시청자들이 원더우먼의 강보람 선수가 영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다음 경기는 원더우먼 탑걸팀도 탑걸팀도 부상자가 많죠 예 유빈 선수 뭐 유빈 선수 그 다음에 바다 선수도 부딪혔고요 거기도 부상 병동이에요 다 부상이에요 예 탑걸팀도 그중에 아마 유빈 선수가 나가나요 누가 나간지 모르겠네 다 부상이라서 그래서 탑걸 팀은 아마 김보경 선수가 김보경 선수가 영입이 돼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영입이 돼서 김보경 선수가 탑걸 팀에 유니폼을 입은 사진이 이제 좀 떠돌어가지고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원더우먼은 어 강부람 선수 맞나요 예 강부람 선수 얘기가 많은데 강부람 선수를 되게 원하는데 이렇게 원하면은 좀 SBS에서 섭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너무 원하는데 황소윤을 빼야된다 연습 안하는 황소윤을 빼야된다 아 연습을 안하나요 황소윤 선수가 연습 매일매일 하겠죠 어 매일 한다고 그랬어요 황소윤 선수랑 송소유 선수랑 계속 매일매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2라운드가 이제 끝난 끝난 경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3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제부터는 어 어느 정도 이제 팀이 그 나눠지게 되는 거죠 예 나눠지게 되겠죠 예 거의 절반 이상 되면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경기 이렇게 아나콘다의 음 수비력과 어떤 그런 공격력 이렇게 봤고요 예 골키파 오정현 선수 굉장히 잘해줬고요 예 예 커피는 날라갔습니다 예 그 구척 장신은 또 4대0으로 대승을 하면서 어 공격력과 또 골키파 아이린 키퍼 또 세이브를 몇 개 또 해줬고요 음 수비 그 다음에 어 또 그 킥인 상황에서 굉장히 강력한 킥력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어 경기였습니다 다음 주 원더우먼 대 탑걸 경기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분들 구독 빨리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토트넘 경기 그 다음에 황희찬의 울바임픈 경기 방송 또 입중계 할 거니까 또 많이들 와주시고요 골 때리는 그녀들 또 영상 또 어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다음 주에 또 예 입중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봐요 예 다음 주에 또 예